강유미! 강유미! 유미야! 유미야!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? 유미야! 벌써 며칠째 못 깨어나면 이거 큰일 아닌가요?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대체. 누가 그런 거예요? 참 어떻게 이런 일이. 저희들이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뭐 지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수사상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두 분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. 민학생 협조해서 고마워. 예. 준희야. 아이고, 준희야. 엄마! 나왔어! 어어, 마침 잘 왔다. 안 그래도 지금 준희애미한테 전화하려던 참인데. 왜? 아니 어제 애를 데려가더니 뭘 잘못 먹였는지 애가 계속 설사를 하잖아. 뭘 잘못 먹였겠어? 뭐 이유식인지 뭔지 뭐 지가 또 들은 게 있다고 그냥 바꿔본다더니 뭐 이상한 걸 먹이는 거 아닌가 몰라. 아이, 지금 전화하지 마. 나중에. 왜? 아니, 밤늦게 웬만해서 전화하지만 연습도 맨날 늦게 끝나는 것 같아. 야, 뭘 먹이는지 알아야지 애를 그냥 약을 먹이지. 아이, 몰라 네가 연락해. 준희야. 어디 아파? 어? 어디가 아파? 좋아. 아, 좋아. 안 가요? 몇 시야? 11시 넘었는데 가요 난 다 끝났는데 벌써? 잠깐만 좀 씻고 올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전화 좀 해줘 어 난데 어이 당신 누구세요? 나 한영민인데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는거요 도대체 아 방해했다면 미안합니다 일이 좀 있어서 일? 무슨 일? 집에 가면 뭐 하려고 전화를 하래? 집으로 찾아가려고 그러시나? 왜 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찝적대시려고? 뭐? 당신 말이야 아주 많이 거슬리거든 한 번만 더 이 시간에 전화질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알아들었어? 이봐 여보세요 우리 야식 먹고 갈까요? 응 이 어 어 어 어 어 엄마 했냐? 왜 그래? 어 엄마 엄마 나 죽을 거 같아 왜 그래? 어 아 어디꼴 생겨 어 어 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아씨 민호가 그러는데 유미 핸드폰도 다 해지되고 집에도 아무도 없대 그 유미 아빠 그 그 사이코놈 그게 역시 그게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? 어? 아 일 저수록 내빈 거 아니냐고 근데 이 형사 아저씨 쓰러진 데는 유미네 동네가 아니었는데 알게 뭐야 뒤에서 미행해갖고 내려쳐였는지 뭔지 안그러면 어 어 어디로 갔냐고 온 가족이 또또또 엉터리 수리 시작하네 이 엉터리 탐정 부자씨 엉터리 아니야 엄마 충분히 근거있는 그 사람이 저번에 헛다리 치킨 걸로 충분해 어? 또 걔들 집 괜히 의심하지마 아니 아니 그럼 어디로 갔냐고 온 가족이 어? 왜 하필 이 형사가 쓰러진 날 없어졌냐고 방학이라서 유미 데리고 해외여행 할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 아이 급하게 떠났나보지 해외여행? 도피여행이겠지 소설 쓰지 마셔 경찰도 뭐라고 안하는데 왜 나서 아니 그나저나 민호는 왜 어디 간부로 도대체 여보세요? 네 맞습니다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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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는요? 민호 아직 안왔는데 학원에서 같이 안 만났냐? 학원 끝나고 헤어졌는데 아직 안왔어요? 또 유미네 갔나? 걔한테 아직도 연락 없대? 없대 완전 오리무중이야 오해가 없나? 뭐? 정말이야? 오마이갓! 오케이 맞아 내가 뭐랬어 세상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니까? 야 나도 좀 틀어 야 니네 엄마 연극배우 출신 아니지 연극은 무슨 근데 볼 때마다 말투랑 동작이 오해 오해